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경기는 러시아 월드컵의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항상 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많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어는 1대0입니다.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입니다. 이 덕분에 더 잘 보이는군요. 멋진 골 장면입니다. 트와이스와 침착해주세요. 버스차가 2배4로 벌어졌습니다. 2대0에서 시작합니다. 두 번째 골인과연 어떤 여름일까요. 버스차가 2배4로 벌어졌습니다. 조건이 아니지. 으흐흑. 조건이 너무 좋아. 아이콘. 두별 리그 경기 판도로 바꿀 수 있는. 두 분 완성합니다. 세 번째 골을 장군시키면서. 에피트릭을 기록합니다. 네 정말 오늘 절정의 컨디션이군요. 네. 오늘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피체를 지시합니다. 토마토 마트 시카 하나도 많지 않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